정상진 씨, 천문 백화점에서 부모님과 운동하십니까? 단독 부모님입니까? 아니면 배우가 있습니까? 제가 있습니다. 저 하나 잘 살자고 저 혼자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소중놈 새끼! 장씨는 생활부에 못 이겨 천문 백화점 물류창고를 덜어 20kg에 달한... 아니야! 거짓말이에요.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빼돌린 걸 아빠가 가져왔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려. 뭔가 잘못된 거요. 암만 그려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요. 제발 정신 좀 차려. 본인이 자평했다잖아. 민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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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내놓으라고, 이 새끼야! 이게 사채까지 까줬더니 겁대가리 없이 누굴 빼돌려. 야, 너 그 금 주인이 누군지 알아?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, 이 새끼야. 너 같은 놈은 지도세도 모르게 골로 보낼 수 있어. 금 내놓으라고, 이 새끼야! 우리 다 숨겼어! 아, 이 새끼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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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럼 참고 있어, 본 놈들아. 참고 있어, 본 놈들아. 아니야, 이 새끼야. 강원 삼윤가의 사채파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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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원 삼윤가의 사채파로.